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빼어난 말씀이고 보석같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5장에 오늘 함께 읽으신 초반부의 말씀들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더욱 보석같은 말씀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한복을 함께 낭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주님의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거든요 아유 나는 참 복도 지질이 없어 내가 뭐 복이 있어 이렇게 한탄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국가적으로는 식민지 하에 있었고요 자기 땅 한 평 집 한 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던 극빈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특별히 이 복이 굉장히 영적인 복이죠 이를테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세상에 땅 한 평 없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소유가 될 거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많이 슬프지 애통하지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데 바로 위로함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읽으실 때 그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설렘이 있고 또 눈이 굉장히 크게 떠졌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차지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잠깐 졸던 사람도 눈이 번쩍 띄졌을 거예요 뭐 땅을 준다고? 아니 땅을 줘? 야 신난다 드디어 나도 내 땅을 가질 수 있겠구나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설명이 필요했겠죠 이 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18번 나온다고 합니다 18번 그런데 이 18번이 모두가 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동사들입니다 이제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땅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백만 평을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구할 땅 한 평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또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땅 한 평 없이 내 집 한 칸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내 땅이 있다는 것 내 집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 이 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인물들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땅만 가졌을까?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 몇 사람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인물들 어느 그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물들을 생각할 때 그 인물들이 하나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땅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건 전쟁의 개념도 있잖아요 멀쩡한 나라 침략해서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기도 하죠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고요 세상에서도 땅을 차지하려면 내가 강해야 됩니다 물질도 써야 되고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땅이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적 인물들을 바라보니까 온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땅도 주셨고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도 주셨고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도 붙여주셨고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편 37편 1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세 인물을 말씀하기 전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조카로스에 대해서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조카로스는 일찍 부모님을 잃어서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를 돌봐주었고 그가 또 거부가 되도록 물심양명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로스는 나름대로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목축을 할 수 없어서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라고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그러면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나 조카로스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삼촌은 건너편 척박한 땅은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척박한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약삭 빠르고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 롯은 빈털털이로 그 성을 나오게 되었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편안하게 행복을 추구해 줬던 행복을 주었던 이 아브라함은 물질에도 거부가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사람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을 보시면 하나같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전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내가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 없어서 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쓰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막 혈기 있고 말 크게 하고 화를 잘 내고 그런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요 온유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오늘 팔복에 대한 여덟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누가 저에게 그 여덟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친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제가 누구를 택할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당연히 온유한 자죠 이 얘기가 아니면 오늘 설교 시간에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을 저는 친구로 하고 싶어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모두 다 참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온유한 사람을 같이 제가 동행을 하게 되면 제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온유가 무슨 뜻이냐?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옆에는 화내고 짜증나고 좋은 말로 해도 큰 소리가 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내 편 아니면 다 원수로 삼는 이런 참 분열의 양극단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참 힘든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온유한 사람 편에 쓰시고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붙여주시고 땅을 확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새 인물을 통해서 가장 온유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새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복을 받으리라 결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온유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저는 온유한 리더십의 모델을 모세로 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사실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크리스토인 리더들이 모세를 닮고 싶어합니다 모세처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지주입니다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노예에서 구출하여 가난 땅으로 인도한 나라를 세운 지도자입니다 광야의 지도자였고 또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우리는 딱 언뜻 생각할 때 큰 검을 들고 용맹스럽고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달코 달아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나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 간대 하면서 이 직책이 너무나 무겁고 두려워서 계속 피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말도 잘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8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수백만의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이랬겠습니까?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이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온유의 리더십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 형제 아니니까 형제들이 형과 누이가 모세를 누구보다 강하게 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안 그래도 사람들이 수근거려서 괴로운데 가장 믿었던 가족들이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 대적은 물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모세와 하나님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왜 모세만 지도자로 삽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렇게 자꾸 교만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죠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모세를 더 높였을 겁니다 모세를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죄의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 자꾸 비난합니다 내가 모처럼 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기죽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복될 거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남들이 나서지 않는 일들을 하다 보면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제일 좋아요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러잖아요 두들겨 대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항상 비판하고 정제하고 하는 것에 즐거움을 살지만 뭔가 나서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은 교회를 옮기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 예배 시작 5분 후에 들어와 축도전에 나가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을 하면 항상 시험을 당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물질들이고 시간들이고 막 노력하는데 누군가 애매하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모욕을 줬을 때 나는 어떻게 공격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징계인지 어쩐지 몰라도 그가 사고를 당하고 가정이 안 되고 자네들이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긍거립니다 저 권사님 장로님 비싸님한테 함부로 해갖고 저거 당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벌주시는 내가 언젠가 당할 줄 알아 이런 소리가 수곤수곤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씨익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럴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세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민숙의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쳐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비록 나한테 고난을 주고 애매히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나병에 걸린 것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 때문에 당한 고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 나한테 대적했는데 내가 못 나서 내가 그를 용서해 주지 못했어 하나님 벌을 내셨구나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애타게 부르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온유합니까? 백성들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차라리 생명체계에서 지워주옵소서 저를 천국에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백성을 대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수백만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숙의 12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어떤 사람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한 사건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모세가 어떤 온유함을 가졌나 어떤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가졌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온 세월 가운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런저런 맛나도 먹고 또 자기들이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졌고 이것저것 먹었지만 하나 먹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기였습니다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좋아하셔서 고기를 하루에 한 번은 꼭 즐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무슨 국에다 고기 덩어리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못 봤다고 합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고기를 못 먹었는데 고기를 너무너무 먹고 싶을 때 옆에 있는 사람 팔이 팔에서 고기 냄새가 난대요 고기 냄새가 사람 팔이라도 뜯어버리고 울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요 그만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큰 어른들이 울었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거 조롱할 일이 아닙니다 30, 40년 전에 미국 1세대 이민자들이 너무 한국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김치도 먹지 못해서 김치 먹고 싶어서 울었다는 또 유학생들이 김치 먹고 싶어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는 실제 이야기죠 민숙이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온 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뭐 한 가족이래야 뭐 몇 사람 정도로 해야 내가 어떻게 사냥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곰을 잡든지 뭐 늑대를 잡든지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텐데 적어도 200만 이상 되는 백성들의 이 고기 먹고 싶어하는 굶주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우는 모습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는 이 대목은요 마치 이 시대에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정말 집에다가 수개월 동안 생활비 한번 갖다주지 못했던 그런 가장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갔더니 애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요 제가 실제로 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한 2, 30년 전에 지금은 그 아들이 목사님도 되었습니다마는 아주 어릴 때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울더래요 그래서 고기가 줄 수 없어 밥상에 놓고 나물 주면서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으랬더니 얘가 나가서 빈병 죽고 넝마주의를 하더래요 고기 먹고 싶다고 넝마주의 그래서 애를 때리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 하나 사주지 못하는 못난 아빠 못난 가장의 모습 여러분 이거는 참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못나가지고 내 새끼들 이렇게 굶기는구나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어가지고 이 끔찍한 광경을 내가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이런 아버지 같은 마음 엄마와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씻은 이유 충성을 하도록 쓰신 이유는 모세가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주일학기 여자 선생님이 그 아이가 하나가 계속 결석을 하니까 주일날 예배 후에 바로 직후에 그 아이 집을 주소를 적고 찾아갔습니다 산동네에 사는 그 아이 집을 찾아갔더니 멀리서부터 자기 반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우나 어디서 우나 보니까 그 집에서 소리가 나는데 엄마가 막 때리는 거예요 아이는 막 울고 외우나 봤더니 나 교회 가고 싶단 말이야 교회 가고 싶단 말이야 엄마는 교회 가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 밑에 주저앉아서 한참 울다가 그날부터 이 선생님은 금식에 들어갑니다 딱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다음날 주일 아침 일찍 가서 그 집에 가서 아이 부모님을 만납니다 엄마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날 그 어머니와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 용기 용맹? 아닙니다 만약에 충성을 우리가 용맹으로 생각했다면 그 선생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를 때립니까? 교회 나간다는 게 뭔 죄입니까? 어머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경찰에 신고해버릴까 보다 이러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온유입니다 온유로 강탁을 맞서는 겁니다 그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죄 지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 있고 그 용기로 숨겨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직분, 내 직무는 온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해줘라 온유해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장님이십니까? 구역 식구들을 잘 섬기는 방법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에게 좋은 간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아하고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유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진짜 리더라는 겁니다 교사이십니까? 또 어떤 그룹의 리더이십니까?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에 있는 한 명의 직원이라도 알바생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자들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최저시급에 끝자리 20원 30원 그거 덧붙이는 거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온유함으로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를 이렇게 돌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힌 애급 사람을 쳐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쉽지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때려서 죽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꼭 힘이 세서가 아닐 겁니다 모세는 왕자였어요 갈게 감독하는 사람은 애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님이 때리는데 어디를 때려 이렇게 맞겠습니까? 왕자가 때리는데 칼 뽑고 대항 있겠습니까? 때리니까 그냥 맞기만 했겠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맞은 겁니다 분에 못 이겨가지고 때리다가 때리다가 죽기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혈기 충만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좀 성화됐나 싶었더니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 십계명 주신 하나님이 모은 죄가 있다고 십계명 돌판을 내동댕이 쳐서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혈기 충만했던 사람 여러분 혈기가 충만한 사람은 잘 집어던집니다 집에서 비행접시가 날아다니는 가정이 있죠? 비행접시 시계도 날아다니고 이불도 날아다니고 비계도 날아다니고 가끔씩 그렇게 분에 못 이겨가지고 무거운 거 텔레비전 들어서 깨트리려 아 이건 비싼 거야 안 돼 내려놓다가 싼 거 들어서 던지고 그래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혈기 많아서 안 돼요 이렇게 울부짖었던 사람이 모세였던 것이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을 주시자 오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혈기 많았던 모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예수님 닮은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온유함으로 성실했던 성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일을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또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지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걸 거절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 힘없어서 너무나 빼가 없어서 너무나 돈 없어서 당하는 그냥 무자비한 폭행입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분한 일을 많이 당하고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가족에게서 쫓겨난 인생을 살게 되고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면 뭐가 남습니까? 악만 남는 거예요 악만 세상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밖에 너무나 안 되니까 죽는데 죽기가 너무나 분해가지고 칼 들고 나가서 몇 사람 죽이고 나도 죽고 막 칼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요셉을 뒤덮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너무 온유함으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온유함 그 온유함으로 정작 복을 받은 것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와 증오와 미음들을 온유함으로 다 잠재우니 노예 생활도 성실하게 하여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 생활도 성실하게 하니까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고 왕궁에서 성실하니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나 그 비결이 온유함의 비결이 딱 나오는데요 그것은 형님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보여준 요셉의 태도인 것입니다 형님들이 이제 흉면이 되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애급의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형님들을 볼 때 요셉이 얼마나 통곡하고 옵니까 성인 아이라 그러죠 맨날 생각들이 확 났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생각이 났을 거고 형님들이 생각이 났을 거고 쫓겨와서 고생했던 수많은 젊은 시절에 그 아픔들이 생각이 났을 거고 통곡함에 웁니다 우린 이런 우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형님들은 죽었구나라고 짐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점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온유 요셉에게 볼 수 있는 온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불합리하고 도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모든 그 외부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 잘못 만나서 내가 사업 잘못해서 내가 사업 거래처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아래 잘못 만나서 내가 교회 잘못 만나서 내가 직원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는 거죠 이 나라에 누구 지도자 잘못 만나서 뭐 어떤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막 솟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면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고 어떤 억울하고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미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온유가 나를 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는 그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속에 혹시 내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피의식을 갖고 있으면 나는 온유할 수가 없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온유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도 내가 온유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끌어안을 수 있는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처럼 이 온유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전 다윗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온유함으로 선행을 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쟁터에 형님들 만나러 갔다가 곤리아웃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일량 영웅이 되죠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높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몸둘바를 몰라 했지만 사올 왕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을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질투심에 불타자 그 질투심에 살인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군대를 가지고 추격합니다 그를 숨겨주는 제 세상들을 죽이고 그를 변호해 주는 아들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악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데 이 의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죽거나 사올이 죽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수십 수년의 피난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의 은혜인지 절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이 사올 왕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왔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칼의 사올을 죽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다면 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역시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온유함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내가 칼을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신자는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니 내가 이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올에 대해서만 그랬던가? 아닙니다 다윗의 성품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적의 어린 소년병도 그는 굶어주고 병들어주고 가는 그도 살리고 또 탈취물도 백성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줄 줄 아는 이런 선행을 늘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사올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선행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는 상대편의 마음에서 바라보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늘 사람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저는 평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불편해서 죽을 뻔했다고 왜 내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너무 힘들어서 추호도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날 빼먹는 사람들만 잔뜩 있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없지?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만 바글바글하고 나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친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 과격한 말을 들어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온유라고 했습니다 과격한 말을 들어도 공격을 해도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가족이 온유해집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내 남편이 행복해지고 내 아내가 행복해지고 내 자녀들이 행복해져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온유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면 교회가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막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행복하고 교회 가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그분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교회 가면 맨날 불평하고 다투고 힘들고 뒷말하고 뒷담화하고 쓸데없는 소리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말도 참 믿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처럼 예쁜 옷 한 번 다 어때 어때 아이고 남대문에서 샀구나 싸구려 나도 봤는데 그거 아이고 홈쇼핑에서 세계에 온 말라던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을 괜히 예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사람 내 혀가 변하고 내 심령의 샘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거죠 온유함 내가 온유함에 딱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 내 말이 변해요 전에는 그렇게 쓸데없이 싸구려 말같이 막 했는데 내가 온유함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 이런 상대편의 마음에 생각해서 그에게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윗이 강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의 왕이 된 거 아닙니다 다윗은 싸움자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추정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이려는 사울왕의 그 아들이 다윗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을 때 400명이 목숨을 거고 다윗편에 섭니다 항상 다윗편에는 다윗편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한 번은 결정적인 사건 하나만 소개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베들렘 곁에 성문 곁에 우물물이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거기는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적진 점령지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물물이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38선 저 너무를 바라보면서 야 저기서 지냈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은 그 마을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들렘 성문 곁에 우물물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쭉 하면서 야 그 물을 한 사발 다 들이켰으면 좋겠다 가지 못하니까 더 속상한 거죠 그 혼잠 중얼거리는 말을 이 병사들이 들었습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세 명의 용사가 목숨 걸고 무려 20킬로나 되는 아둘람에서 베들렘까지 달려가서 피투성이 되는 칼 부득심으로 인하여 피투성이 되어 가지고 물 한 사발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 있는 군대에 별 4계단 장군이랄지라도 병사들에게 야 가서 그거 사와 말할 수 있습니까? 적진이 있는데 적진 속에 있는 어떤 빵집 가서 빵을 좀 갖고 가라 이런 말이 명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면서도 죽지 못해 가면서 투달투달하면서 이게 전쟁과 뭔 상관이 있담 병사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으로 하는 악한 지도자 하면서 쭈얼쭈얼쭈얼 거리면서 갈 겁니다 요오래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는 장군들은 떠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전쟁의 승패마다 상관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군 내가 사랑하는 다윗 왕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용사가 만들어졌겠습니까? 다윗의 온유함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대처합니까? 그 물을 마십니까? 고맙다 벌컥버컥 마십니까?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내 백성들의 피입니다 장수들의 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귀한 피 같은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물을 어디에 드립니까? 하나님의 재단에 부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의 피 땀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더들도 항상 그런 유혹 속에 있다 그래요 성도들의 피 땀 어린 어떤 수고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했을 때 마치 내가 자란 것처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가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고 제가 잘해서 교회가 붕된 것 같고 좋은 소문 난 것 같고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문복사 변했어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뒤끝 없습니다 저 뒤끝 없어요 그때 그 영광 그 피 땀을 성도들의 눈물을 그 언신을 하나님의 재단에 부어들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이 지도자가 바로 성군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빛을 발하니 이 장수들이 목숨 걸고 다윗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따르는 칼보다 강한 것이 온유의 리더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동일했어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계는 성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거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백향목보다도 궁보다도 더 수조원의 가치가 있는 황금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하도록 한 모든 예산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 늘 상대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늘 장수 편에 생각하고 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생각하고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자가 온유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진 다윗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찔림이 되는 분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오늘 이브 예배 끝나고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억사님 실려서 혼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대판하고 갔거든요 애들하고도 막 싸워갔거든요 아 전 못 참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저에게 누가 물어보십시오 저도 천사가 아닙니다 저도 날개가 전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들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와 나가다가 주차장에서도 싸울 수가 있고요 갈국수 먹는데 새치기했다고 한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인정하세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원래 이 더러운 마음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 분노로 가득 찬 마음 상처로 가득한 이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내 마음을 활짝 열 때에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자하여 주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이를 벗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내가 이 모든 미움과 분노를 몰아내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 내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온유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온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갖고 우리 교회가 좀 온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거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럼 다 그렇지 나도 그런데 뭐 하면서 다 받아주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이 될 때 여러분 망하는 게 길이 아니라 안 되는 길이 아니라 망신당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땅이 우리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로 온유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